윤봉길 의사가 윤석열을 둔갑해 버렸습니다. 윤봉길 이름에 윤석열 사진이 구글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겠죠. 이게 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바꿔놨나 도대체. 지하에 계신 우리 윤봉길 의사가 통탄할 일입니다. 친일부역정권 수장이 항일독립운동가 됐다. 여러분 사진 나와 있습니다. 김홍봉 선생, 김상욱 선생. 윤봉길 하는데 이거 뭐야 윤석열이 있어. 아침부터 눈도 오고 기분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해서. 이봉창 의사. 일본에서 동경에 폭탄을 던져서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봉창 의사. 우리 김구 선생님, 김익상 선생님.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윤봉길 의사,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도시락 투척에 윤봉길 의사님. 결국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 서울대는 안 하느냐. 윤석열이가 서울대 나온 것이 부끄럽다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막 붙고. 학생들이 움직임이 있잖아. 교수들이 부끄럽다. 하면서 지금 연명, 연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자들 대자보에 부끄러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전국 대학가의 교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들고 일어난 사례는 해방 후의 정치 역사 과정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려대학에서 학생 시국선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지난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윤석열 지지하는 20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 없다는 거죠. 아예 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윤석열이 큰일날이 생겼어요. 법몽은.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 중이라는 로이타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 윤석열. 어떡하나. 트럼프는 완전히 통미 봉남할 것입니다. 바이든의 똘만이었던 윤석열을 제끼고 할 겁니다. 남북 갈등과 남북 대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아마 트럼프가 생각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우익민중주의,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국내에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힐란하는데 전혀 미국의 정치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발상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한겨레나 경향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하층, 서민들, 사회적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여기에 반발해서 트럼프의 투표를 전부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현상. 트럼프의 미국의 새로운 민중주의가, 우익민중주의죠. 민중주의가 아마 세계를 변화시킬 거고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벌써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내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군산폭합체는 이들이 미사일을 쏘고 장난을 쳐도 유럽도 전쟁을 중지하길 바라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무기 지원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 젤레스키는 끝입니다. 그러한 한 두 달여도 안 남았죠.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왹측하면서 남북 대리전을 하려고 하고 남북 대결을 통해왔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카드가 아주 중요한 카드죠. 미국이, 윤석열이 버틸 수 있었던 카드가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그 카드가 가장 중요한 카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 특히 가터 행정부하고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이것은 바로 한국의 기득권 지배층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시위할 때 미국 성조기를 휘날리잖아요. 미국에서 윤석열을 싫어한다. 윤석열을 배척한다. 이것은 보수 세력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트럼프 1기 때 세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죠. 그런데 볼튼이라는 네오콘 국무장관이었던 네오콘의 반대를 뒤집지 못해서 아주 후회한다고 트럼프에서 자선언까지 썼습니다. 볼튼의 얘기를 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것이고 재선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에튼 트럼프 2기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북한 정권과 교류와 협상,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미국과 트럼프 2기와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은 어떻고 신원식 실장은 어떻고 김영현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쟁광 집단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미국을 상대하지 못할 테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비즈니스맨 장사꾼인 트럼프는 한국의 경제, 주한미군 주등비용 등 막 빼먹으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은 또 가서 엎드려 잘하겠죠. 골프 연습 아직도 하나요? 오늘 눈 왔는데 골프 틀어 나가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우습게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조기 종식된다고 하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나갈 대통령 이미 준비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법살인을 하고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이 분을 죽이려고 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이재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지지율도 결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아주 특이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이가 드디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거부했습니다. 김건희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찬입니다. 왜? 김건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바지사장이고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날짜를 12월 10일로 늦췄다고 합니다. 좀 보자. 왜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선거가 나오면서 타겟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친한 쪽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친륜의 꼭두각시들 김민전부터 해서 김민전 교수죠. 그리고 또 장해찬, 기타 등등들 이 김건희의 푸들견들 이들은 한동훈을 또 때로 모여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 버텨낼까요? 한동훈은 나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혹시 이거는 한번 해봐야죠. 친한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검법 그거 까지껏 말이야. 일 저질러 보여. 겁박하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며칠 전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한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국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친윤과 친한 싸움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12월 10일 날 또 재의결에 지난번에 내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정리한 건데요. 지난 10월 4일 날 찬성이 194명이었습니다. 6명이 부족합니다. 매직 넘버 8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2기 그리고 통미 봉남시대 그리고 트럼프와 윤석열이가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가하면서 윤석열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은 끌어내리겠죠. 그러나 이들은 대안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법사행을 통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판에서 선거에서 검찰의 짜짓기와 조작수삭 법원에 의해서 바로 당신들이 짜짓기했다 공소장을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12월 11일이니까요.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갑자기 윤석열이 가요. 어제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국가재정을 넣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양극화 조장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당선됐다는 걸 누가 귀띵해졌나요? 귀띵해졌나요? 그래서 부처에서 전혀 준비도 없다가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추가 경정해야 되나? 예산을 엉망으로 짜놓고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갑자기 여러분 짐작가는 사람 없습니까? 돌출발언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 양극화 조장한 대통령이 됐는데 이미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입니다. 그 신자유주의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누가 그랬나? 짐작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적어주십시오. 김건이죠 당연히. 누가 그랬겠어요? 이 정책을 보면 그런데 김건이가 그렇게 유식하나요? 트럼프 현상을 이해할까요? 신자유주의의 퇴조에 대해서 이해할까요? 누가 얘기했지? 누구예요 또? 무당. 김건이가 조언을 구하는 무속인이 분야별로 있대요. 분야별. 정치, 경제, 역사, 교육 7, 8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의 남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인사도 무당통한 사주로 뒤에서 싹 컨텐츠 해놓고 뒤에서 저 사람 괜찮아. 사주가 안 좋아. 이걸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 이건 언론에 공개됐죠. 이준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역술인에게 물어봤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사렛판입니다. 완전히.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아무 소용없어요. 김건이의 간신들. 7상시, 8상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으면 끝납니다. 김건이 오다 받아서 바로 언론에 흘려버려요. 언론에서는 이들이 실세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정진석이 할 일도 없는데 빨리 집에 가시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이를 작은엄마라고 부른 행정관. 황모 행정관이죠. 그 부친이 강릉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일본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강산 다 이해 가시죠? 코바나 콘텐츠에서 도순트했던 비서관 김건이에게 직보한다는 거죠. 김건이 황제 관람 기획했던 비서관. 참 아사리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차회적 양루카를 해소하겠다. 지가 해놓고서 해소한데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뉴스 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 건데요. 국민의 59%가 조기 대선을 희망한다. 이거는 이번에 선고된 위중교사 사건 전에 조사된 것인데요. 지난 21일 날. 국민들의 59% 약 10명 중에 6명은 조기 대선을 희망한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찬성의 59%. 반대는 31%. 그리고 국정혼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이가 62.9%가 책임이 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아주 높습니다. 50.3%. 국힘은 26.2%. 이 50%라는 선이 굉장히 기존의 여론조사 관행을 봤을 때 상례를 봤을 때 50%가 넘었다. 대단한 겁니다. 민주당 더욱더 힘차게 가열차게 싸우고 또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축불광장에 나가는 국민들이 아, 이거 무너뜨리면 대한세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을 더 둘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신뢰, 확신을 두게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임무입니다. 물론 가열차게 싸워야죠. 앞장서서요. 이 점에 대한 1심인데요. 1심 평가에서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는 사람은 35.1%밖에 안 됩니다. 영남에서도 반이라고 그러죠. 부당하다는 것이 58.6%. 이런 의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역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법관 후보의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때렸던 마용주 판사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최대법관 후보자에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이 오케이 했겠지 뭐. 이 사람이 서울대에 나왔대요. 이 사람들. 서울대 고법부장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1심에서 거의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형 나왔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람. 애국자. 인류의.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를 퍼뜨리고 확산시켰던 일본 놈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믿고 죽이고 싶었죠. 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람이 이번에 대법관으로 추천된다. 대법관은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대법관을 낙마시켜야 법원에서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법원 예산 팍팍 깎아버리세요. 문제가 됐던 황제기획 관람했던 KTV 예산 25% 예산 삭감했는 너무 적어요. KTV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거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로 옮기면 됩니다. 문체사나로 KTV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홍보방송 이고 김건희 딸아지 방송 아니에요. 그런 방송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왜 냅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문체사나로 부처로 옮기면 됩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문체부 산하에서 KTV로 오기도 해요. 25%도 적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검사들이 검사들 뭡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부장검사들이 서울 중앙지검인 부장검사들이 모였어요. 모여왔고 회의를 했어요. 탄핵에 반대한대요. 지네들이 뭔데? 시험받고 된 사람들 국회는 국민이 우리가 뽑은 사람이에요.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가 과반이 넘게 170석을 민주당이 확보한 것은 검사들 당신네들이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거예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왔고 말 들어야지. 왜 까불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 탄핵하지 말래요. 탄핵하겠다는 검사가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스마트폰도 다 뺏기고 김건희 사모님을 무혐의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탄핵 열기가 높은데 그래놓고서 국회에서 남용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조용히 계세요. 신의 구태타로 권력자분 검찰 집단 선출 권력자들의 겁박과 협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권을 국민의 투표권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검사들이여 정신 차려라. 당신네들은 우리가 뽑지 않았어. 절대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줄 타고 라인 타고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야?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집돈 행동을 한다고? 검찰 해체시켜야 돼. 정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에리카 체노에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비폭력 저항 운동 그리고 폭력보다도 비폭력 저항 운동이 독재 정권을 쫓아내는데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는 책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에스는 각국의 대중운동을 그 사례를 다 조사한 사람인데요. 필리핀 또 에스토니아 물론 또 조지아 또 대한민국도 했겠죠. 했습니다. 2003년도에 조지아의 국민들이 무혈장미혁명 꽃들고 의회로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1986년에 필리핀에 수백만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비폭력 투쟁으로 나흘째 마르코스를 실각시켰습니다. 우리도 2016년 17년에 촛불을 들고 1600만 명이 나와서 박근혜를 쫓아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전인구의 3.5%만 나오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 각국의 사례를 조사한 것. 자연과학에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역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80만 명입니다. 물론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거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SNS에서 유튜브에서 SNS 단톡방에서 또 기타 여러가지 SNS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달리고 홍보하고 계속 또 거리에 나오고 여러분 180만 명만 나오면 윤석열은 끝입니다. 여러분 춥습니다만 이건 사회과학적 법칙입니다. 자 숫자 권력층 점령군에게 도전하는 힘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